방탄소년단 멤버 슈가가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등 산불피해 이웃돕기 성금 1억원을 기부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는데요. 희망브리지 전국제일구호협회는 BTS 슈가가 산불피해 복구와 지원을 위해 써달라며 1억원을 전해왔다고 최근 밝혀 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희망브리지에 따르면 슈가는 자신의 생일을 맞아 산불피해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기부를 결정했으며 산불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따뜻한 마음을 함께 전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방탄소년단 슈가는 이번 산불피해 지원을 위한 기부 외에도 2020년 대구지역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희망브리지를 통해 1억원을 기부했으며 이후 팬들도 코로나19로 취소된 서울콘서트 환불금을 희망브리지에 성금으로 함께 기부하는 등 나눔 문화 확산에 힘쓰면서 팬들은 뜨겁게 응원했습니다. 울진 산불 현장에서 지원 활동을 펼친 희망브리지 측은 글로벌 아티스트인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를 비롯해 팬들까지 힘을 모은 온정으로 산불피해 주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한편 쇼트트랙 은메달 곽윤기 선수도 산불 이재민을 위해 써달라며 희망브리지에 3천만원을 기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카툰 메신저였습니다. 카툰 메신저는 케이팝과 BTS의 긍정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만 다룹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